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빌립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누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인생 이란 제목으로 8주차 주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버서 3장에 대한 결론적인 권고를 하면서 이 새로운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절대같이요. 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가 있고 또 그걸 통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자 하는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해 있는 천국시민권이라는 절대의 배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같이 절대의 목표 절대의 배경을 가진 우리가 언약적인 도전을 하면 장차 이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25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니 너희는 철저히 주 안에 있는 삶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말은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틀어 216번이나 사용할 만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해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보그만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거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24시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권능을 체험하는 25응답의 주역으로 서서 그리고 권능을 힘입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주역으로 다석에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께서는 이처럼 주 안에 서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초월적 축복의 증인으로 다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버서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예틀은 다 깨고 이 세틀을 갖추어 언약적으로 도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바울 자신이 어떠한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삶을 언급하면서 뭡니까?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으라라고 건면하였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당시 이 빌립보 지역만은 물론이고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삶과 가치관 속에 만연해 있던 이 로마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서 빠져나와라 왜냐?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배경 절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죠. 특히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고 할 때 이 선다라는 표현은 원래 병사들이 전쟁 중에 자신의 기지나 자신의 진지와 초소들을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걸 막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마치 많은 전쟁 영화들이나 또는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 무비들에서 수많은 적들이 몰려들어오고 밀려오는데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서 있는 그 병사들의 모습 그 지휘관들의 모습 그런 히어로들의 모습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어린 시절 읽었던 그 삼국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에서 그려지는 그 수많은 영웅들의 그 뒷모습 나의 뒤에 백성을 지키고 앞선 적을 향하여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저는 상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 저도 부족하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보초설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신교대 갔던 데는 바로 GOP가 앞에 있는 21사단이라는 곳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교들이 얼마 안 가면 GOP고 좀 더 더 가면 북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드는 거죠. 아, 내가 졸면 안 되겠구나. 즉, 뭐냐? 이 선다라는 게 내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그 라인이 물러나게 되면 내 뒤에 있는 전우들 내 후방에 있는 내 가족들 또 어떠면 국민들 그 사람들의 생명이 조금이나마 위협받지 않을까 또 큰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인 거죠. 이게 바울이 주 안에 서라는 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영적으로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이 유일성의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영적인 가치요 우리마저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마저 양보한다면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는 그거 외에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만큼은 절대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끗이 시킬 수 있고 부활의 주인이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신 만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 진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고 다른 것이 인생의 플랫폼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이오는 콜롬비아, 보고타 그리고 또 어딥니까 다른 지교에 가면서 오셨던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여기 이 땅 스물 몇 시간을 날아가고 거기서 또 세나서 세나서 간 그 곳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하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말하는 제자들이 여기 서 있구나. 그것이 목사님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고요. 그러니 다른 것 붙잡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너희는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려 그러고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니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 필요하다고 끌고 들어와 붙잡으려고 하느냐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여러분만큼은 절대의 복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번 콜롬비아 해외 캠프를 다녀오시면서 또 가시면서 저희와 함께 포럼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문서 선교팀 말씀하셨죠. 그 중요성 또 기도 제목 구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중요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들 또 복음만 강조했던 그 메시지들이 시급하게 영어만이라도 또는 가능하다면 중국어와 스페인어까지 번역이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고 또 해외의 많은 목회자 또 많은 전도자 사명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LTS를 통해서 많은 성교 현장 가운데 많은 목회자 현지 목회자들 불러 복음을 말할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홍삼도 좋고 인삼도 좋은데 이 책자 말씀하셨죠.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과 번역은 또 다릅니다. 번역은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담아 주셔서 이것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복음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지역과 나의 현장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례와 말씀이 흘러내려 가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진리 위에 굳게 서며 그 절대의 진리를 전파하는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시 블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두 중요한 여성 사역자들 간에 뭔지 모르는 어떤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하나지지 못하고 어떤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그 둘을 건면하고 화해하게 하면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너는 이건 잘했는데 너는 이건 잘못했고 그런데 너는 이건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니 화해해가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다만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을 함께 품게 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너희나 하나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식 한 가족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형제들이고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같은 세례를 받은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고 즉 한 어머니의 배를 통해 태어난 것처럼 뗄리야 뗄 수 없는 전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한 어머니의 배만이 아니라 아시죠? 더 설명 안 해도 뗄리야 뗄 수 없는 관계의 형제처럼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뭐라 부릅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주안에서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한 가족 이러한 영적인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삶운동을 펼쳐나가고 영적인 한 가족 의식 가지고 각 지역과 각 기관에서 나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 가시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용입니다. 관용 자신의 당연한 권리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그리고 그들의 결점을 바라볼 때는 인자하고 인내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너그럽게 다른 사람이 나를 견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너그럽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인자한 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러한 관용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암을 받았고 내 힘과 배경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배경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승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관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돌보아주는 그 양의 무리에 들어와 잘 어울리는 낯선 짐승을 보고도 쫓아내지 않았던 그 왕의 마음처럼 생명 살리는 보금적 시각을 내가 먼저 입었으니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거죠. 그렇게 보금으로 서로를 품고 또 보금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 보금으로 장렬자를 보금으로 온라인 예배자를 보금으로 연약한 자를 금요기대회 때 최수성 목사님 말씀하신 계속 기도하게 되려요. 불낙지 불낙지 부신자, 낙심한자, 지체하는자 불낙지 성도들을 품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우리의 친척지인, 가족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삶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라는 거죠. 보금적 시각 이렇게 보금적 원인스를 이루어 삶운동의 열매를 풍성히 체험하는 주역으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택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유일성의 진리만을 초이스 선택하고 보금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는 디시즌 결단 선택과 결단이 우리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과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강단의 말씀이 얼만큼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더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 정확히 강해를 하시기 때문에 더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십니다. 절대의 목표요 절대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전도 제자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